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전생부터 이어내려온 인연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타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대방이요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아 집중해서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 선택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한가운데 이 벽이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살짝 그분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여러분이에요 이거는 전차 그리고 이것도 전차입니다 여기 말이 있죠 말은요 빨리 달려온다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돌땡이에요 여러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유니까요 여기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거의 뭐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여러분이 밀당을 잘 하시나요 벽을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진 타로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이 타로의 의미는 카사노바라는 상징이고요 여자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찍었어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는 두 분 사이에 관계가 잘 발전이 되어오고 있다는 그런 전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이분이 마지막 그 장애물 하나를 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구애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을 든 사내가 있고요 시뻘건 이 눈동자 보이시나요? 굳은 입을 앙 다물었어요 마지막 그 하나를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분이 애가 닳고요 여러분을 아마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분한테는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를 허락하신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짱남이나 썸남에서 우리는 연인이다 라든지 이제부터 1일이다 라든지 이런 걸 딱 이분한테 이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딱 정의가 내려지잖아요 이제 우리는 확실히 사귀는 사이다 하여튼 그거 그렇게 딱 뭔가 규정이 되는 순간 일단 이분들은요 카사노바고 지금 딱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오기 때문에 아마 애정이 급 하락하실 거예요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는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이 딱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밀당을 하신다거나 쭉 가셔야지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신다거나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연인이야 라고 딱 규정이 되는 순간 딱 정해지는 순간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카사노바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막 찾아 다닐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벽을 세우셨습니다 밀당을 하시고 이분이 원하시는 거 다 주시면 안 돼요 마음을 다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이라는 타로 지금 이분들은 딱 그거 하나만 보고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로 보이시나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네요 꽃잎이 이렇게 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눈에서 나가는 레이저는 자신의 의지 목적을 상징합니다 말에 꽃이 꽂혀 있어요 거의 다 온 거예요 분위기 좋아요 근데 아마 쉽게 믿음이 안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찝찝해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 그거는요 앞으로도 허락하시면 안 돼요 쭉 그거를 이분한테 넘겨주는 순간 이 갑가을이 완전히 역정되고요 이분은 냉정해지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무뚝뚝해지고 소홀해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얘가 이렇지 않았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연락하고 전화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럴까 라고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들은 전형적인 카사노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분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가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 애정이 급식어버리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아쉬움을 줘야 됩니다 그 아쉬움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원동력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이유예요 전차가 있으니 이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겠네요 아 좋습니다 예 밀당을 잘 하시나 봐요 여러분 계속 앞으로도 밀당 하셔야 돼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예 요거 한 장 가볼까요 자 여사제 타로고요 여기에 이렇게 책을 들고 있습니다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바로 이 여사제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여러분은 좀 헷갈릴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밀당 밀당 아닌 밀당 벽을 좀 치는 게 이분을 너무 밀어내는 게 오히려 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너무 다 좆버리셔도 안 돼요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거리를 좀 유지하셔야 됩니다 밀당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이분들하고 잘 관계 발전이 안 된다면 안 되고 있는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좀 밀당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오픈해서 이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밀당이고요 너무 많이 허락하지 마세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이분들을 더 자극하고요 여러분에게 끌어들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가 하나를 정복할 수 없는 그래서 더 급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알았으니까요 좋은 쪽으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복탁 복탁 자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즐거움 재미라는 의미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는 뉴 비기닝이니까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소울 패밀리입니다 아마 연애 연애 그러니까 두분이 이제 뭐 우리 이제부터 1일이야 라고 시작하신지가 얼마 안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자 이분은 지금 소유욕 이 악마가 있으니까 약간 소유욕이에요 깨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타로입니다 어딘가 목표를 보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가슴에서 빛이 쭉 나가고 있어요 깨어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모든 타로가 여러분은 지금 만난 그러니까 1일 1일 그러니까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하신지가 얼마 안됐고요 만약에 짱남이나 썩남 이런 관계시라면은 그나마 지금 조금 발전했어요 관계가 좀 발전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 태양이 떠 있는데요 이 악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일방적이시네요 아 요 타로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좀 집착남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조금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여기 황제고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과 연애가 좀 발전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1일차라는 뭐 그런 한창 재미있으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에게 마음이 막 가고 있어요 황제입니다 황제 이 타로는요 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고 황제고 그리고 아 요거 악마고 악마고 마법사예요 새로운 시작 이제부터 나는 깨어나겠다 그리고 소울 패밀리 여기 원숭이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좀 집착할 수도 있는데 그건 부정적인 해석이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자고요 지금 한창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요 관계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분들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악마는 그래서 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그냥 끌고 가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해버리는 강요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 처음이니까 약간의 다툼이라고 할까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런 지금 시기에서 이분이 좀 주장이 강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른 변화와 변덕을 상징합니다 역시 마법사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싶은 이분이세요 그래서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살짝 안 들 수 있지만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분들이 자 이분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요 한창 기분이 좋은 이분들이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여러분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좀 집착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비기닝이니까 이전부터 알아오고 계셨던 그분이라면 이 관계가 요 근래에 들어서 조금 발전했고요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만나신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서로 알고 알게 된지 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 들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소울 패밀리라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분은 잘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타로가 나아졌고요 한참 예 재미있는 시기네요 예 그 뭐 그런 말 있죠 연애 초반에 예 뭐 돌아서면 생각나고 뭐 전화 끊고 또 막 전화하고 싶은 뭐 그런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은의 말씀까지 또 아닐 거예요 예 이분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내가 예 좋아하는 거 막 표현하고 싶고 예 요 악마나 이 황제 왕 예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일방적일 수 있고 집착할 수 있는데 고런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예 막 자기 주장을 막 하고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밀려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페이스가 있는 거고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딱 짚어주세요 그거 하나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가볼 거예요 잠시만요 자 요거 한번 아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아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자 이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운명의 수려받기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요 악마 나와가지고 제가 좀 솔직히 좀 망설여지긴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행운의 타로와 같이 나왔으니까요 예 뭐 서로 상세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실 게 아니에요 예 잘 풀릴 겁니다 예 자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예를 들자면 예 그분을 좀 끊으려고 하셨다 그러면 그냥 요 악마죠 끊어버리세요 예 전념하시고요 저 그래도 두 분 사이 예 좀 나한테 일방적으로 굴고 나를 좀 관리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예 전념하기로 하셨다면요 행운의 타로 기회의 타로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 예 또 잘 해보세요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초반이니까 예 더 이분이 약간 오버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이분이 이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제 한참 재밌을 때입니다 예 여러분을 막 가졌다는 그리고 갖고 싶다는 예 그런 열정이 막 뿜어져 나오는 시기예요 예 완성과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예 망설이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이요 왜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저는 이 선택지예요 제외라는 키워드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 뭐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제가 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 지금 여러분은요 이제 제외를 하셨거나 제외를 하실 거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 그거예요 깨달음 그리고 고민이에요 이 번개가 쳤습니다 많이 갈등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시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프를 치고 있습니다 이 타로는요 연애를 통해서 내가 배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깨달음하고 자 이어지죠 예 다른 사람 만나도 여러분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외라는 키워드 먼저 아 말씀드릴게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지에는 자 제외가 아니신가요 자 그렇다면요 이분은요 한 사람을 만났고 예 헤어지셨겠죠 뭐 다 마찬가지죠 예 뭐 여러분 만나기 전에도 다 연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실패를 통해서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인생 2회차예요 깨어난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애 2회차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생 2회차입니다 예 무언가 배운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이성을 만날 때 연애를 할 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잘 안됐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 여러분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이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외예요 이 타로 이 키워드는 제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예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깨달음 연애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요 자 여기 이렇게 손끝에 밑에는 가시가 있고요 이거는요 예 이 이 조그만 사내에 집중해 주세요 자신들이 이렇게 예 이거는 교황이고 예 그래도 권력자입니다 예 한마디로 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이 자신들이 달려있었다는 거 예 결국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예 여기 보시면 이 타로는요 열정을 상징합니다 빨간 드레스의 여인이에요 여기 황금의 타로 여기 황금의 타로 행운의 타로가 있고요 이 동굴 안에 이분들은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자 쭈뼛 쭈뼛 거리실 거예요 이 타로는요 기회와 희망을 남시하는 자 스타의 타로입니다 예 인생 이해차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찾은 기회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요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 손끝에 걸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이렇게 예 까시에 찔릴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이제야 예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잘할 거예요 예 앞으로 두 배 세 배 더 잘할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음 만약에 재회가 이루어지셨다면요 이분들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으세요 정말 예 크게 깨달았고 크게 뉘우쳤고 예 다시 찾은 기회가 여러분인 거니까요 그리고요 자 그 우린 재회 아닌데 지금 잘 만나고 있는데 그러시다면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분들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예 어 한번 뭐 실패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예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권력자가 있고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자를 조금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음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예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예 그냥 지인들 아니면 그 그냥 뭐 여사친들 예를 들자면 이성 100명 알아봤자 소용없구나 정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에게 잘할 분들입니다 제가 제외라는 키워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예 깨달음입니다 한번 배웠어요 이분들은 한번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예 이제부터 더 잘할 거니까요 예 축하폭하드립니다 미리 자 그럼 네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자신감이 최상의 묘악이다 그렇죠 자신감이 최상의 묘악이에요 자 이 타로 가볼게요 요거 가볼게요 요거 요거 자 감정의 타로입니다 감정 감정의 여왕이에요 자 요거를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그거 있죠 이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원하시던 재회가 이루어지고 예 그렇을 때 사람이요 너무 잘돼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뭐 약간 그런 그런 시기가 오실 거예요 예 아 불안해 이 행복이 내일이라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막 그런 식이에요 감정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좋으면 이렇게 불안해져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감 지금의 이 좋은 감정 좋은 기분 앞으로도 쭉 이어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되실 거고 더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가 아까 미리 축하폭하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행복해지실 일만 남은 겁니다 응원드립니다 응원드립니다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잠시만요 아 요거는 아 요거는 스읍 아 이게를 하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어 요 타로는 어 악마의 타로인데요 어 이분들은 여러분하고 나이차가 많이 날 거예요 예 이 커뮤니티라는 타로가 나와줬고 로맨스 필링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요거는요 벽 벽에 기댄 실망한 인물을 상징하고요 예 이 커뮤니티라는 타로 자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어요 자 그리고 여인은 여인인데요 꽃을 이렇게 머리에 꽂고 있습니다 자 벽을 치고 있다 예 이분들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요 예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어요 예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는 살짝 과시입니다 과시 어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여러분과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자 이분들은요 동료의 아니 친구들이나 예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과시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건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음 쓰읍 뭐 악세사리다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로맨스라는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에 예 여러분을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요 스스로가 뿌듯해지고 어디가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 좋아하는 거예요 음 제너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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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좀 부정적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선택지는 하지만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만 가져가 주세요 왜냐면요 제가 구체적인 상황 질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키워드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 예 키스를 하는 예 남녀가 있고요 예 같이 예 밥을 먹고 예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이제 발전되어가는 커플의 모습을 나타내 상징하는 그런 타로가 있습니다 여기 이 까마귀들은요 고민을 상징합니다 고민과 트러블들을 예 상징하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하기는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분들이 유혹을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 아 무언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예 잘 만나는 것 같지만 하 아니 이게 연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 혼자 있는 것 같고 자 그런 기분 그건요 이분들이 예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예 여기 여인의 여인이 꽃의 머리에 장식되어 있죠 예 아마 굉장히 예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 되게 뿌듯할 거예요 남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실 겁니다 커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신다든가 하면 이목이 다 집중될 거예요 와 와 진짜 와 진짜 괜찮은데 여자 괜찮은데 와 저런 사람을 사귄단 말이야 어우 좀 부럽다라고 예 같은 동성애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눈깃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이분 아마 그래서 예 여러분을 놓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게 이렇게 어머니의 타로예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요 안정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 뿌듯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기 옆에 있어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요 음 그게 굉장히 자랑이고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예 좀 말씀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음 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좀 자기 과시욕과 예 요런게 좀 센 분인들이세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도 레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거 막 따져가면서 만나시는 분이신데 예 자 여기 로맨스 타로 있으니까 절대로 예 이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에요 예 좀 냉정하실 수 있고 예 말을 좀 함부로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아마 그런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 나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목이 집중되고 예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더욱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괜찮은 사람을 사귀고 있어 예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크게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이렇게 키스하는 여인도 나아졌고 예 여기 보시면 숫자가 3과 2예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서로 잘 알아가시면 되는 거지 초반에 예 이분들이 아 얘는 왜 같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외로운 느낌이 들까 뭐 그런거는 예 차차 없어질 문제입니다 예 긍정적인 거에 집중해 주세요 예 자 고민을 상징하는 이런 까마귀들 요런 것들은 예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을 예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예 여러분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분들이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 있네요 음 내가 어디 가서 예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난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어 이게 좀 약간 이기심일 수 있는데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예 그만큼 예 여러분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사랑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요거 가볼게요 자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아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예 자 요거 가볼게요 자 황 자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황제 자신감 예 뭐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예 자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예 음 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인 뭐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감정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건데 예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만 할 수 있어요 황제니까요 자 그런 거 잘 가리키면서 예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예 잘 가리키면서 만나시면 예 해결될 예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고민거리들 까마귀들 예 시간에 해결해 줄 거라는 거 예 자 이분들의 일방적인 예 사랑을 여러분이 잘 받아주실 예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너무 끌려가지만 마시고요 자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자 네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하 하 아니 퍼 thats